오르골 꿀티 한 방향으로 맞으면 별로 안 아픔 전자레인지만 안 당하면 되거든요? 아이고 오르골 라인전 어떡하나 아 자크가 탑 다이브 왔으면 진짜 그냥 레전드로 굴러봤는데 아 교환하면 내가 이득이죠 야 아니 진짜 문제롭네 이거는 아 다 빌드업 다 해놨는데 아 진짜 와 이게 죽어? 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엄마 이거 갓? 와이씨 야 잠깐만 롤하면서 처음봐 누린거 아닙니다 야 어디가 이건 기회야 은혜야 초반에 못할 짓에서 미안한다 아잉 괜찮아 자크야 어? 야 마음이 녹았어 괜찮아 괜찮아 이겼잖아 우리 한잔하자 다같이 한잔하자 얘들아 너도 한잔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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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한잔하자 얘들아 아니 이렇게 훈훈한 게임이? 아니 진짜 알고 있었구나 자크야 됐어 그거면 된거야 나도 열심히 했어 이길라고 근데 어? 모르고 텔 안든 벌을 받아야되지 않겠어? 아니 근데 노데스 탑라이너 방제 들고오면 10대스 이상하는거 같애 이런게 징크스인건가? 아니 근데 탑 10대스는 뭐 그런 판이 있는거야 오히려 없는게 이상한거야 없는게 탑 전적에 10대스가 없다? 그러면 그냥 의지상실 어? 펜퍼조합을 간다라 이렇게 가자 우양심 탑라이너 아 감정마렵네 아 근데 렉사인데 오면 죽는다는 마인드 오죽마로 가자 안돼 안돼 난입들면 못비벼 와 요논까지 사는거 진짜 그럼 뭐여 도란 링 사야돼요? 내가 링 몇번 들어봤는데 링으로 이득이 생각보다 안나와요 너무 타이트해요 아 뭐야 이거 아니 어지럽네 이거는? 아 제이스 이놈 그렇게 추잡하게 게임한다고? 몇개 탈라나 한개? 응? 안탈지도? 응? 안탈지도? 하하하하 뭐야 와 날카로운데 너? 사이버왁이긴 한데 아 그분의 종굴이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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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정도면 제이스 상대로 월드 베스트 급인데? 안돼에 뭐야 레기사이 안왔어? 뭐야 이거 내 이번엔 올것같음 이 눈빛이 말이 안 되요 아니 펑크하고 뭐고 야 봐봐 양령사이 탑이였잖아 펑크하고 뭐고 기상 썼어야 되써 무조건임 이거는 뭐야 이거 망나니요? 어어어어어 으어어어어어어 올드베스트 취소하겠습니다 노플이거든? 제이슨? 노플이야 노플 노플! 땡기만 킬! 응 들어가시고 이러면 유충도 꽁짜죠? 근데 여기가 혼내버렸죠 어우 앞에서 맞아서 다행이다 다 쥐어질 뻔했네 될라나? 과연이 구부야! 일로와! 우와 이 무식한거 봐라? 제이득 받죠? 한 통 더 쬐고싶죠? 설마 니 머리 꼭대기 있어 이 녀석아 어? 귀염픈거 살짝 취했죠? 하하하하 야 근데 여기 기다리면 좋은일이 있긴해 파이크야 하이 다 걸려줘 여기가 아주 좋은일이 있는 부시거든 아 근데 내가 돈이 돈이 너무 많은데? 일단 가볼게 내가 더 빠르거든?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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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질 다 받고 죽었다? 나이스! 나이스! 좋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다 아니 왜요? 아니 로아 안갔잖아 로아 안갔잖아요 잠깐만 어 필요 없어 보이는데? 이게 나을 듯? 지적 감사합니다 이게 낫네요 왜 이것도 싫어? 아니 왜요? 아니 왜요? 이거 원한거 아니었어요? 벽산 작품이었나 엥? 어? 아 씨 안쓰네? 아 내 이런 데캡 못갔는데 아 잠깐만 아니 티보 아니 티보 왜 안쓰는거야 아니 어이가 없네 왜 안쓰 어? 오 마이 갓 저는 어찌들을 타겟했습니다 이하 호텔을 타겟했습니다 속에서 벽에 위명을 잡았습니다 개네 라이즈만 하면 쉽다 쉬워 다 잘했는데 우리 밤바 줄게요 아 까비 아니 아니 이 사람들 안죽으면 안정적으로 한다 뭐라고 죽으면 죽는다고 뭐라고 이거 어느 장단에 맞춰야돼 어? 안죽었잖아 이번판 와 우리 바텀 무진장 세다 거기다 스카노까지? 이거 이러면 이제 탑에서 뭘 해도 되는 판 온 이게 진짜 그냥 어? 바텀에서 마라타운 나왔는데 정글에서 타워로까지 나온거에요 언제적이야 아 이거 유엔 지났어요? 오케이 그럼 탑에서 그래 탑에서 그럼 요하정 꺼내줄게 뭘 원해 얘들아 AD야 AP야 AD AP 뭐할까요 다 잘하는데 나는 스킨 한판 할까? 여기서 포인트 유치하 들어야 돼요 어 잠깐만 징수 어떤데? 일단 내가 보니까 크라켓 이거 트래쉬 아이템 같거든요 패틱 간 다음에 라크를 해야 되니까 징수 징수 이렇게 갈게요 아니 진짜 크라켓이 딜이 너무 안 나와 차원 아이템 믿으면 안 되냐고요? 저는 현장직이라 제 피부 제 감을 믿어요 내가 크라켓 가고 머리 깨졌거든요 와 너무 양심 없다 블리츠야? 아 에2개 다 썼죠 난 하나밖에 안쓰고 어 어? 안 좋을 것 같은데 재이니?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저기가 어딜 갈라고 이 녀석아 님아 밀어줘야 돼 그럼 미드 너무 늦나 로밍도 왔는데 킬도 안주고 라인 밀어달라고 하는 탐 맞나요 그럼 스킬을 잘 맞췄어야지 입에 먹여줘야 돼 애기야 힘도 못 맞췄잖아요 그렇긴 한데 난 평타가 있잖아요 할게 종이야 아우 이걸 못 끊어 님한테 왜 미안 못 맞췄어 미안해 미안해 아니 근데 락근하네 어 아니 근데 진짜 억가 미쳤네 아니 님들 이용이야 님들아 나 또 통 없잖아 나 야 잠깐만 죽음으로 싸울린 이게 져? 아니 그냥 이길 줄 알았는데? 크로케인이었으면 이겼을 거네 체측들과 너무 크로케인처럼 했구나 내가 나이스 대박 컷 주인공 이런로 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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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조이 잘한다 아니 조이가 아주 고수인데 아 라피니 너도 잘했어 하자 뭐야 이 씨 오 마이 갓 아 풀풀 맞았네 아 W가 풀려가지고 아 쏘리 좀 천천히 얘들아 나 가거든 타야겠다 그냥 응 안 돼 야 씨 아직도 안 죽었어 저거 근데 그걸 산 스카너 레전드 어 나왔다 전설의 검 잠깐만 집 좀 갔다 갈게 얘들아 조이 좋고 어? 어 잠깐만 야 안 좋은데? 아니 아니 가만네 이거는 나 일로 가볼게 아 아 아 왜 이렇게 약하지 나? 혼자 이거 빠짐 펄 쓰지 말고 핑허박으면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입은 하지 못했네요 음? 나이스 바론 될려나 근데 해야 되지 않겠냐 얘들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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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반 반반 자리긴 했네 반반 야 근데 미드가 너무 잘하는데 이거 지면 좀 심플거 같은데 아 아 이즈라hots 회나느플 너프도 노플 오う 해야 돼요 왕자님 야이씨! 어어어 나이스! 좋습니다 야 다리에서 좀 멀거든 얘들아? 와.. 나이스 오케이 이번에 먹었구나 오케이 가보자 또 당신입니까? 진짜 그냥 이 게임은 그냥 미드 게임이다 야 인마 니가 블리츠야? 씨 왜 이렇게 세 흘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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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좀 난이도 있는 자리인데? 나 밑에 갈게 얘들아 와 게임 진짜 쉽지 않다 이거 스카노가 마크 지리거든? 후아 캐릭 아 조이 좋았다 진짜 너무 잘하는데? 도란파리소년 아이디도 깜찍하네요 좋았어 설마? 실력그래프 1등은 성실하게 한 탑이 가져가는 걸로 야야 그래도 한번 땡기지 오 오 음 해외 그 k... 음 마디 나이스 huh 질환이 카이사 지은 니은 못하네 크크크 아아아아 수고하자 수고하자 마.. 탕 가자잇 이거지 이게 바텀이야 힐갓볼라고? 힐갓볼 슥! 아 진짜 좋아집니다 슥! 어! 아니! 아 이건 내가 못먹은 잘못이다 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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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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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쭈! 이것 봐라? 5개가 있는데 4개를 먹어? 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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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헥! 흥! 오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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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! 흨! 흥! 연동자 기술쥬 흥! 흥! 에잇 안되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저거는 잘하다가 진짜 잘하는거같아 진짜 잘하는거같아 덧불렷 진짜 잘하넣으면 참.. 안되겠는데~? ㅋㅋㅋㅋ 다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데 내 피부는 생존으로 기존이 되었음 연마되었다 저희는 없제기를 파악하는 호호호호호호호호하 아.. 으챠 좋았어 집 쪽으로 가면 안 될까? 가끔은 그냥 멈춰서 올려놔 곱탈을 파괴했어 승리 케네 빌리트 좋았다 헤이 구마유시 5분.. 일완이 12분.. 5분.. 8분..